그립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옆에서 아마 잡을 거야. 안 봐도 비교야. 그립을 받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답 나갑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독자 수익 분석을 할 건데 사연과 유튜브 아이디 필수예요. 그리고 동영상은 좀 고화질로 보내주세요. 구력 2년이시래요. 핸디 80타 필드에서 유튜브 아이디 데일리 배치기를 없애고 멋진 릴리즈와 로테이션을 만들어서 더 좋은 수익을 만들고 싶은데 칠 때마다 힘이 세게 들어간 것 같고 배치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고치고 싶습니다. 제대로 혼나봐야죠. 일단 전체적으로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구력 2년인데 마지막에 P20 잡는 거 봐. 폴스피드 68 나왔네. 68 준수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딱 해가지고 억지로 딱 잡네. 딱 잡고 탁! 그래서 구력 2년인데 이 정도면 잘 친다. 일단 측면 모습으로 봤을 때 그립이 일단 안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립이 엄지손가락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엄지손가락이 안 좋고요. 두 번째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배치기하고 로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백스윙 들어갔다. 오, 백스윙 테크팩 좋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좋고 오, 많이 손목 돌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백스윙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머리 쪽으로 가네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게 오버 더 탑이라 그러거든요. 이 오버 더 탑의 동작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엎어치는 동작이 나와요. 그래도 야, 힘이 좋네. 되게 좋다. 이 동작이 가장 안 좋네. 그리고 여기서 힘 쓰고 공 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살짝 잘 맞았을 때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여기가 되게 많이 들리네요. 그리고 치키닝이 안 나기 위해서 굉장히 어거지로 힘을 쓴 느낌이야. 어드레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진 않는데 일단 첫 번째 배치기하고 로테이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런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일단 첫 번째 그립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옆에서 보면 이 빨로스로 내가 이쪽 보지 않아도 이쪽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야. 그죠? 여기 되게 공 많이 치면 여기 되게 아플 텐데 제 별명이 뭡니까? 골프계의 허준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은 뭐냐면 나는 느끼기에 배치기를 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로테이션이 안 돼요. 라고 해요. 그거는 결과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결과에 직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있으면 이 레슨이라는 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원인은 제가 봤을 때 보세요. 그림입니다. 여기 그립. 이거 그립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여줄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우리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야. 자 오른손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비슷하죠? 델리님. 지금 다시 보여줄게요. 엄지를 너무 누르고 있어. 여러분들은 정말 로테이션 하고 릴리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단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돌리고 하는 거고 아니라 이 헤드 페이스를 보면 제가 지금 여기 그립 끝에다가 티 하나.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함께 따라 한번 해 보세요. 들어서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넘으면 천천히 보세요. 어때요? 헤드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 그립을 올바르게 잡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엄지를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잡으세요. 엄지 손가락을. 그리고 나서 그냥 오른손 한 손으로 툭 쳐보세요. 그럼 헤드가 확 돌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 델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느낌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되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죠? 엄지를 되게 누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 엄지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쑥 해보세요. 그러면 헤드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헤드가 돌아가지 않으면 열리죠. 열리면 어떻게 해? 슬라이스 날 것 같죠? 슬라이스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해요. 지금 약간 느낌이. 그러면서 나오면서 배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뭐야.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얘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배치기를 안 해도 된다고 데일리님. 근데 여기서 지금 데일리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눌렀죠? 왼손 엄지도 눌렀 거야. 그러면 이 배치기가 나오는 이유가 최초의 공간이 있어요. 어드레스와 팔의 공간이 있습니다.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진짜 멀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죠. 그쵸? 측면 스윙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다 내려왔을 때 몸의 간격이랑 팔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아요. 이거 어드레스 때보다. 근데 지금 데일리님은 되게 멀어진다고. 이게 모든 프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다운스윙 어때요? 팔꿈치는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몸이랑 허벅지랑 멀어지지 않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백스윙을 들었다가 우리 데일리님은 되게 멀어지고 무릎이 앞으로 좀 튀어나가는 느낌 그리고 넬리트코더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원을 그렸을 때 내려왔을 때보다 보세요. 이런 느낌이지. 헤드가 훨씬 더 뒤에 있고 여기 딱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팔꿈치의 위치랑 많은 프로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데일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나간다고 보면 왼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들리죠. 이쪽 부분 보면. 근데 지금 넬리트코더 보면 보세요. 들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쪽에. 여기서 그냥 완전히 수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팔꿈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몸이랑 같이 돌아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부터 고쳐야 되냐. 자, 지금부터 이제 정답 나갑니다. 잘 보세요. 오른손 이 두 손가락이에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랑 약지랑 중지예요. 이 약지랑 중지를 오른손을 왼손을 잡고 이 상태에서 옆에서 아마 잡을 거예요. 이렇게. 안 봐도 비디오야. 이렇게 잡지 마세요. 오른손을 다 피고요. 잘 보세요. 오른손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꺾으세요. 카메라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세요. 그러면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오른손으로 봤을 때 이거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결속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이 오른쪽 손목 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잡으면 결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손가락이 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캐드가 굉장히 설렁설렁 놀 거예요. 그 손가락 자체가 놀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내가 백스윙 탑을 가도 불안한 거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백스윙을 갔을 때 지금 머리에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버다 탑이 일어나잖아요. 이 오버다 탑이 일어나는 것은 옆에서 봤을 때 보세요. 오른쪽 그립이 백스윙에 그대로 넘어가서 오른쪽이 여기가 엄지가 받치고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내가 안정감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립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립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레슨은 진짜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학습 프로그램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은 왜 엄지에 힘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지에 힘을 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왜 그립이 이렇게 잡혔고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립을 놓고 이렇게 잡을 수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립을 일자로 놓은 상태로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손목은 이렇게 잡히죠. 옆에서 보면. 그러면 결속이 안 됩니다. 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엄지손가락을 꽉 눌러야지만 클럽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보세요.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내 샤프트 기준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직각으로 만드세요. 직각으로. 어깨에 상관없어요. 직각으로 만들고 그럼 여기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샤프트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샤프트와 내 손가락이 직각이 됐죠.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 많은 아마추어 분들 지금 따라 하시면 정말 좋은 꿀팁이에요.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보세요.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약지와 중지를 잡으세요. 이렇게. 그렇고 힘을 딱 빼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손 날에 걸릴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 엄지는 정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직각으로 들어가서 이걸 먼저 잡고 그립을 잡으면 오른손 엄지는 그냥 가볍게 놀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골프에서는 힘을 빼야 되는 부분과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힘을 빼야 되고 어느 부분은 견고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손은 여기 세 손가락 힘이 들어가고 오른손은 이 두 손가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지 손가락에 대한 개입이 여기가 꾹 누르는 동작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델리님 같은 경우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백스윙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오버 더 탑이 나오면서 살짝 엎어치면 여기 손이 멀어져요. 이 동작의 시작은 오른손 엄지 그립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립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립을 이렇게 잡는데 여러분들이 주먹을 꽉꽉 잡을 때 내가 그립을 잡았듯이 엄지를 꽉 누른다는 느낌으로 엄지에다 힘을 꽉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여기를 타고 와서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여러분 잘 보세요. 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가요. 이걸 만약에 클럽을 들었다 백스윙을 들었다가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오버 더 탑이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경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엄지는 절대적으로 골프에서 받쳐주는 역할이지 힘을 쓰는 역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손으로 나눴을 때도 엄지 검지 뭐 중지 약지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 중에 힘이 제일 많이 센 데가 어딜까요. 엄지 손가락이 가장 세요. 엄지 손가락이 가장 세기 때문에 얘를 힘을 쓰는 게 가장 편하고 용이해요. 하지만 우리가 엎어치는 이유는 골프에서 우리가 스윙을 봤을 때 샬로잉이라고 하고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오는 동작에서 여기서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엄지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손은 앞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지에 힘을 계속 줘보세요. 그럼 그립은 앞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나는 순간적으로 엄지에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나오면서 엄지에 힘이 들어가면 엎어 들어가죠. 엄지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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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